야 씨! 시훈아! 빨리 태! 야 왜? 안 돼! 아니 왜 이때부터 꿈에서 안기는 거야! 참! 오 진짜 죽을 뻔했다! 야 너 어디야? 빨리 와라! 나 진짜 살살 때려주면 안 되나? 그럼 내가 우측하게 해! 구독! 좋아요! 알아서 줘! 절대 안 봐준다! 나도 절대 안 봐준 거거든! 내가 이기면 진짜 세게 때릴 거야 나 얘기했어! 나도 내가 이기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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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게 때릴 거거든! 우리 한 번 붙어보죠! 자 가위바위보 한다! 만내난친거 가위바위보! 자! 가계바위보! 가계바위보! 나 분명히 안 봐준다 했다! 자! 근데 왜 이렇게 뭐 해? 가위바위보! 자!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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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나 아! 가위바위보! 바위보! 나 진짜 세게 때린다 형아 나 생각보다 살살 때렸다 뭔 소리야 너한테나 머리 세대먹고 머리가 방으로 쪼개지는 줄 알았는데 난 죽었다 이제 자 그러면은 잠깐만 지워디가 뼈만 뭐야 꿈이었어 나 세대도 안 맞았는데 하필이면 내가 뺄 때 꿈에서 깨냐 안돼 야 이거 너무 억울하다 진짜 아직도 머리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천들 빨리 아까 때렸을 때 제발 됐다 됐어 꾸꾸 꾸며놨어 야 씨 지워나 빨리 돼 형아 나 진짜 살살 때려주면 안 되나 뭔 소리야 너 아까 세게 때렸잖아 내가 떡볶이 사줄게 야 나 아까 세대 세게 맞았는데 떡볶이 가지고는 안 돼 기김 기금밖에 없어 순대도 사줄게 순대도 조금 부족한 거 같은데 그러면 내가 치킨까지 사줄테니까 살살 때려주면 안 되나 뭐 치킨 너 진짜지 진짜로 내가 살살 때려줄게 뽕인데 뽕이네 너 야 안돼 너 대 이야 아 또 못 때렸어 아 이거 씨우가 괜히 먹을 거 사준다고 시간 끌어갖고 못 때렸네 다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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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때릴 건 빨리 때리지 안 때리고 뭐 하는데 어 빨리 돼 우승아 잠깐만 왜 나 배 아프다 왜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야 맞고 가 아 그 급하다 아니 야 야 맞고 안되는데 또 이러다 잠에서 깨는데 나 눈앞에 기다려야겠다 야 빨리 나와 잠깐만 기다려 아 이따 깨면 안되는데 오 진짜 죽을 뻔했다 야 너 빨리 대 우희 아 이 Sword 아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안돼 안돼 빨리 힘들어 힘들어 잠들아 오 고려보소 고려보소 야 에잇 Lydia 어디갔어 지우야 지우야 reach 야 너 어디야? 나 경아가 안 때리고 가만히 서 있길래 축구하러 나왔는데 뭐? 축구? 야 너 빨리 맞아야지 축구하고 올게 근데 이러다 꿈에서 깰 거야 찾아가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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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라 빨리 빨리 뭐야 얘 어디 갔어? 야 시우야 너 어디야 왜 없어? 나 집에 왔는데 뭐? 아이참 집에 다시 빨리 가야겠다 어? 형아 어디 갔다 왔는데? 됐고 너 빨리 돼 또 깼다 또 깼어 거의 다 때렸는데 안돼 억울해 찾아라 가자 가자 아 잠 안 온다 이번에는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하지 야 너무 억울한데 잡고 드렸다 하나 둘 셋 왔어 왔어 야 빨리 데려 때려라 좀 때려라 좀 아 왔어 세게 때린다 세게 때린다 세게 때린다 세게 때린다 세게 때린다 어 잠깐만 때렸다 지금 때려잖아 지금 때려잖아 지금 하나 하면서 머리끄고 다 닿는데 뿅맘치 개걸는다 왜 괜찮아? 이걸로 화가ера 100대밖에 해 100대밖에 해 안 되면 진거 시작 10대 다 100대! 한,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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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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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T. 아니 왜 이렇게 때려도 꿈에서 안 기는 거야? 으이, 잘졌다. 야?? 뭔데? 왜 때리겠는데? 내가 나 꿈에서 때렸잖아. 내가 꿈에서 영화를 뭘.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해? 니가 나 꿈에서 뿅망치로 백댓댓였거든 뿅망치 갖고 와라 갖고 와라 자 얼른 뿅망치 갖고 와요 언니 니가 꿈에서 때렸잖아 꿈에서 때린건 내가 진짜로 때리는데 나를 야 꿈에서 맞아도 진짜로 안 부르거든 뭔 소린다 진짜 야 병뚱이들도 막 꿈에서 깼다가 다시 꿈꾸고 막 이렇게 이어서 꿈꿔본적 있어 이거 엄청 짜증나고 엄청 기분이 이상하다 니가 집을 너무 짜증나고 엄청 기분 나쁘거든 Nothing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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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